그림은 시간에 따라 뇌우에 공급되는 우리 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우, 그죠? 기호를 표시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뇌우가 있죠. 그죠? 이 뇌우는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성, 성숙, 소멸 이 세 단계에 표시를 하죠. 그죠? 생성, 그때는 이제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성숙, 이거는 막 구름이 만들어져서 상승을 하면서 수증기가 공급도 되지만 차가워져서 이제 내려오는 하강도 있으면서 돌이 부딪히면서 이제 천둥, 번개나 소나기, 그리고 우박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성되는 게 이 성숙이고요. 소멸은 이제 뭐만 되는 거예요? 하강만 있으니까 이제 점점점점 구름도 사라지고 기압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뇌우에 대한 3단계 단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숙 단계, 적운 단계, 소멸 단계, 여기가 이제 적운 단계죠.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A랑 B는 공급되는 물의 양과 B가 돼서 내리는 물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 B가 왜 내리겠어요? 공급되는 수증기가 있을 거고, 그 수증기들이 점점점 응결되고 하면서 B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A가 B가 돼서 내린 물의 양이면 B가 먼저 내려요, 공급되는 것보다. 근데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B가 내려요? 그것도 와장창창.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그럼 공급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B가 이만큼 내리면 공기 안에 수증기는 공기 엄청, 뭐 사우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가 공급되는 물의 양이고요. 그 다음 B가 B가 돼서 내리는 물의 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급이 막 되는 거죠, 처음에 적은 단계에서. 그 다음 이제 성숙 단계에서 B가 와장창창 되는 거고요. B가 다 내리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소멸이 될 거고요. 뇌후에 의한 강수량 강수량은 이제 B가 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니까 기역이 니은보다는 적습니다. 디귿, 디귿은 소멸 단계 상승기류가 하강기류가 상승기류보다 우세하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래요.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에요. 6번이는 소멸 단계에